1. 대살로니카 전설 우리가 계속해서 대살로니카 전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살로니카 전설 하면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대살로니카 전설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집 한 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대살로니카 전설 생각하면 늘 대살로니카 전설 5장 16절 17절 18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대살로니카 전설 4장 13절부터 18절도 여러분 처음 읽은 거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 자주 쓰는 말씀이 오늘 대살로니카 전설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망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소망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면서 소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Power to see the invisible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제가 한국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세국어 사전에는 소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망은 바람이요 바라는 바요 소원이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망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봤어요 제가 두 가지 소망의 의미를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성경적인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 소망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첫 번째 아직 현존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두 번째 단순한 희망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 너무 쉽죠? 어떤 것이 성경적 의미입니까? 성경적 의미하면 하나님이 있어야겠죠 성경적 소망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희망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적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죽음에 대한 이 문제 여러분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thing is certain in life except death and taxes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것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 잘 내고 계시죠? 세금은 잘 내는데 세금은 잘 내는데 죽음에 대한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환송 예배는요 슬픈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제가 여기다 관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정말이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잠깐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다시 올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품에 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길 바라지만 또한 여러분 삶 속에 먼저 하나님 품에 간 가족들 배우자 자녀 친구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안식의 소망 안식의 소망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받았던 결과 중에 하나가 죽음이었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대살로니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식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소망이 뭡니까? 14절에 바울이 전하는 소망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죽지 않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바울은 죽은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3절에 잠든 사람들 그리고 14절에 잠자는 사람들 제가 왜 안식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잠시 잠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잠들었다고 하세요 잠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그를 깨우겠다 잠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저지에 리지우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리지우드에 저는 리지우드를 참 좋아요 리지우드에 진짜 좋은 공원도 있고 진짜 살기 좋아요 그런데 리지우드를 지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새 교회 건물 보면요 요새 저는 교회 건물만 보면 눈이 그냥 팍 너무 아름다운 교회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 그런데 교회의 뒷마당이 무덤이에요 미국에서 종종 보잖아요 교회가 있고 뒤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때는 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교회 뒷마당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잠시 자는 거예요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동묘지를 코이메드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잠자는 곳이에요 잠자는 곳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가면 여러분이 혹시 제 천국 환송예배 오실 거죠? 천국 환송예배 오시면 울지 마세요 천국 환송예배에서 제가 죽어있는 제 몸을 보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곧 주님과 다시 만나요 잠시 자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잠든 사람들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창시자로 알려졌던 로먼 빈센트 빌이라는 목사님이 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했으니 목사님 그래 내가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줄게 하고 내 차에 타 그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뉴욕 시회를 나가더니 갑자기 공동묘지 앞에 차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분도 계십니다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잠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을 우리가 곧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안식 그 안식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 칼뱅이라는 종교 계획자는요 죽은 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실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듯이 무덤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할렐루야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의 소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마크 목사님 지난주에 더욱 풍성한 삶 얘기하시더니 그 풍성한 삶이 일주일도 안 갔네 아닙니다 오늘도 풍성한 삶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자 죽음이 나의 끝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안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죽음이 오는데 막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죽음이 오면 그냥 죽으면 돼 그냥 자면 돼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재회의 소망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재회의 소망 여러분 오늘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던 죽은 사람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들어갔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요 눈물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요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많이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죄화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죄화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절 주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15절은요 주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그날에 다섯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큰 명 호령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천사들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죽은 자들 신자들이 무덤에서 그 안식에서 깨어나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자들이 끌려올려져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할 거예요 나의 경험입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내게 일어날 거예요 내가 경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중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다섯 번째 사건이요 살아있는 신자들을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교회의 어려운 영어가 바로 휴거 영어로 말하면 랩처 여러분 그 영어 한 편, 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Left Behind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 분이지만 96년의 소설이었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 소설을 근거로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의 제목도 소설의 제목처럼 Left Behind입니다 이 소설과 영화의 주제는 바로 휴거입니다 랩처예요 이 소설을 보면, 이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집, 자동차, 비행기, 일터가 사라집니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서 온갖 환란을 당하는 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요 기독교인의 소망은 휴거입니다 휴거를 당함으로 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과 영화는 기독교인의 소망을 휴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소망은 휴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간 사람들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만나는 거예요 저는 두 할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제가 미국 와서 1년 조금 넘었는데 삼촌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봤던 제가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잘한다, 내 손주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저희 할머니도, 친할머니도 7년 전에 성지술래 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성지술래 중에 돌아와서 할머니 그리고 10년 전에 저의 영원한 멘토 저의 영원한 목사님, 하목사님 내 출혈로 쓰러지셔서 하나님 품에 가셨고 그리고 5년 전에 저희 장모님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눈물이에요 할머니, 권사님 저 목사라고 불러주시고 하목사님, 장모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만남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나 지금은 비록 그래서 자막으로 가사를 준비해 주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름뿐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세워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어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간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로 천국에 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하늘 소망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지금은 그리로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곳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널른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만남이 참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또한 먼저 죽은 이들을 사별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위로의 소망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위로의 소망 위로의 소망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식이 성도들의 삶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뭡니까? 위로입니다 encourage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위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최고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안 돼요? 아니 최고의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위로가 돈이에요? 어떤 지금 막힌 문이 열리는 게 최고의 위로입니까? 병든 자가 그 병을 이겨내는 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입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위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창문을 열고 옛날에 우리 초대교의 성도들이 창문을 열고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십니까? 주님 오늘 오십시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린 창문도 안 열어 우린 창문 라케나 우린 커튼까지 내려 주님 오늘은 오지 마십시오 언제?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좀 산 다음에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계획을 이뤘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루터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의 힘이 너무 없었어요 교황청과 부딪히면서 본인이 너무나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루터에게 부인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 잘해야 돼요 좋은 부인 만나야 돼 루터의 부인이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루터를 보면서 갑자기 부인이요 산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부인에게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뭐?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교황청과 싸워서 게임이 안 된다고 눈물 막 펑펑 흘리고 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당신이 절망에 빠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야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교회를 변화시켜서 종교 계획을 이루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절망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절망은 떠나갈 지어다 절망의 자리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Rod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남자들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들도 먹이면서 열두 바구니를 남겨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10편 119편 50절에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위로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로로 인해 뭡니까? 뭘 품어요? 소망을 품어요 The encouragement they provide, we might have hope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근거, 그 팩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디서 10장 23절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다가오는 게 있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소망을 정리합니다 안식의 소망 재회의 소망 위로의 소망 누구의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경험하고 이 소망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 가족들 중에 여러분 배우자 중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제가 요새 오케 상담을 하면서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생 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상담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같이 다녀온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은 다 성인이 돼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하나님 없다고 한대요 옥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대부분의 상담을 받는 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마크 목사님은 1.5세니까 우리 아이들과 조금 이렇게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제가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도 해봐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도 해봐요 근데 뭔지 아세요?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부모님의 교회 했어요 엄마, 아빠의 교회 했어요 Not my church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일터에도 있어요 오늘 이 소망,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음으로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보는